요즘 아이들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영어학원이다 뭐다 갖가지 선행학습에 몸살을 앓고 있죠 고달픈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잠시 웃으시라고 골라봤습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 아시나요? 바로 이 캐릭터인데요 저도 조카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속 꼬마버스 타요가 만화가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버스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대중교통의 날을 맞아 한 달 동안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한번 타보시면 어떨까요?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잠시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톡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